스테이, 고양이 아이를 찾아보는 도끼야 소개 Angst, 고양이 의자 어서 오세요 兎ores, 고양이 어서 오세요 고양이 예전의 매력 도망가면 안되요. 도끼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어떡해. 꼬드름이 너무 심해서 털이 이렇게 됐어요. 꼬드름이 너무 까매요, 도끼. 맛있는 냄새가 여기 있어요. 도끼가 잘 붙잖아요. 일단 물 마는 거 고민해야 할게. 도끼가 무슨 일이에요. 밑은 보이잖아, 그렇게 나온다고. 잘 봐라. 지금 눈이... 안 돼요. 도끼? 도끼가 좀 하면 안 돼. 도끼가 좀 하는 거지. 도끼가 좀 하면 안 돼. 도끼가 좀 하는 거지. 응 병원에 온거같아요? 토끼 오골개같아요 꼬리만 그래요 샴푸 조금만 더 해주면 안돼? 이게 뭐야 토끼가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 무슨 이거 색? 이거 색? 이거 커피크림 색 때가 진짜 많이 탔네요 세상에 우리 토 나 샤워했는데 자꾸 뭉치네 도망가려고 안돼 안돼 이 정도 마사지 했으면 될 것 같고 다시 들어가요 아이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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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저씨 이리와 자 여기 들어오시구요 아저씨 아저씨 아고싶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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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끼가 해줄게요 토끼 한번 딱 깨끗한 물로 한번 씻으면 줄게 토끼 마지막이야 이제 다 됐어 아저씨 쥐같아 꼬리가 더 쥐같아 토끼 장어 어디갔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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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토끼랑 쥐랑 똑같이 생겼어요 토끼 우리 토끼 이제 걱정 없어 안돼요 왜 했는데 왜 으응 으응 다리 떨어졌어 어디에 떨어져 생진대 어떡해 꼬리 좀 봐 우리 토끼 꼬리가 칠꼬리에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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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